속히 민무구와 민무진에게 극혐을 내려주시옵소서! 하루빨리 유배지에 계시는 외숙부님들 무죄 방면하여 어마어마한 얼굴에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사옵니다. 지금 누굴 말하는 것이냐? 너도 외숙부들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냐? 잘못했습니다. 절 벌하여 주시옵소서. 부디 막중한 구황의 재물을 잘 완수해 주시오. 잘 해나가시오. 그럼 돼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